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가족들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둘째 딸. 아버지는 내가 늙으면 어쩌나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녀가 한 식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누구보다 기뻐했고 공장 근처의 딸의 자취방까지 마련해줬는데요. 공장장까지 나서서 내가 이 아이를 잘 보살피겠다며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면 매일같이 전화를 해오던 딸이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뒤늦게 가족들이 자취방으로 찾아갔지만 빛 독촉장만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세 번째 사건. 정말 열받는 사건이더라고요. 우선 피해자는 부산 한 시장에서 12년 정도 아버지와 함께 청소 일을 해오던 39살 여성인데요. 몇 년 전에 이 여성이 4대 보험도 되고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하면 되는 그런 부산의 한 식품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가족들은 좋은 직장 잘 구했다. 평생 직장이니까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면서 좋아했고 또 편하게 일하라고 공장 근처에 자취방까지 잡아줬다고 합니다. 당시 이 공장장 역시 잘 다닐 수 있게 내가 보살펴주겠다라면서 가족들을 안심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4년간 이 한 식품 공장에서 일한 이 여성이 2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진 겁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또 자취방에서도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팀장님 어디로 갔어요 그럼 딸? 그 주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공장에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에 간다고 그러고 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공장에서 아마 기숙사에 있으면서 하루에 14시간씩 과중한 노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찾아가서 경찰 대동에 갔어요. 가서 이제 빼오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여성이 성인이지 않습니까? 39세.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집에 안 간다고 그래요. 공장에 기숙사에 있겠다 안 나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방법이 경찰에서는 성인이 납치한 것도 아니고 인출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안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부모들이 이 여성이 장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한테 약간 놀림 받았거나 그것 때문에 장애 판정을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자인 줄 아니고 현재로서는 정상인이니까 본인이 안 간다고 하니까 경찰에서는 어쩔 수 없던 건데요. 보니까 지난 주말에 판정을 받았는데 정신이 장애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겠죠.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밤낮 없이 하루에 14시간씩 일회원 이 딸이 공장에 남겠다라고 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잠깐 듣고 가시죠.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거를 믿으셨어요? 예. 왜요? 아 그래요. 공장장님 말을 믿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공장장님은 자기 말을 믿어야 된다고 자꾸 그랬거든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공장에서도요. 공장장님 말만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래요. 자, 승현이 일단 딱 저기까지만 들어봐도 아, 가스라이팅을 당했구나. 사실 지금 저 말에서 저희들이랑 느낄 수 있잖아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된다, 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IQ 테스트가 물론 그 사람의 모든 걸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지만 IQ가 한 52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도의 지적장애 정도가 되고 9세에서 12세 정도 나이의 지적 능력이 되는데 그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저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 충분히 당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공장장, 이 수상한 행적 한번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면 100명 중에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장의 수상한 행적, 이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이 여성은 공장장이 소개시켜준 은행에서 대출을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2,600만 원을 인출했고요. 또 이 4년간 받아온 급여가 7,300만 원인데 이 중에 4,300만 원을 역시 인출했습니다. 휴대전화도 4대나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각각에서 소액 결제 미납액 총 합친 것이 690만 원이 있었고요. 신용 카드 역시도 여러 장이 발급됐는데 2천만 원가량 사용해서 개인 회생 신청 중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피해자 앞으로는 9개월째 미납된 건강보험료 독촉장도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 여성 본인은 휴대폰이 4대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휴대폰 4대가 개통이 된 거는 공장장이 해결해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대출받아서 어디다 썼냐라고 물어봤더니 공장장에게 돈을 드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이유도 공장장이 전화를 차단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이었더라도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더 안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돈을 빼앗았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팀장님 성폭행 정황까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돈도 뺐고 몸도 뺐었다고 하는데 아마 공장을 옮기기 전에 일하다가 공장에서 넘어졌는데 공장장이 뭐라고 했냐면 다친 것을 벗을 테니까 바지를 벗어보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바지를 벗었습니다. 옷을? 네, 벗이를 내렸는데 옷을 벗어라. 죄송합니다. 옷을 벗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친 데를 벗어다가 핑계를 댔죠. 벗어보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 공장장이 강제로 성폭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피해자는 무서워가지고 누가 구해줄 것 같았는데도 와지도 않고 또 그리고 남들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폭행을 한 이후에 공장장은 자기네 집이 방이 많으니까 너 잊지 말고 우리 집이야 살아. 그래가지고 방어를 제공해가지고 그 여성을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아마 계속 성폭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참 여기까지는 안 나가길 바랬는데 역시나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제발 그것까지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여지없이. 자, 피해자 가족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 만 8세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짓을 했습니다.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지적장애까지는 아니지만 경도장애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성폭법상에 지적장애자에 대한 성폭행,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중하게 처벌됩니다. 7년 이상 강간이며 무기징역까지 되는 범죄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직장에서 노동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또 이용했기 때문에 양형기준서를 봤을 때는 2년에서 한 15년 정도의 형에 처벌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폭행 사실도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게 도대체 아까 제가 이 수상한 행동을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우리가 같이 들여다봐야 될까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몸을 좀 이렇게 치가 떨렸는데 성폭행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피해자를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폭행을 하는데 대형 주걱으로 폭행합니다. 그 두께가 어린 어른 엄지 정도의 두께였다니까 이 정도 되는 두께로 피해자를 지금 보이죠? 아, 저걸로요? 네, 저걸로 폭행을 했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그 사람에 있는 재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 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픈, 그 폭행까지 했던 이런 사건에서 과연 우리 법원과 우리 검찰은 어떻게 이 사건을 대할지 우리가 좀 끝까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피해자 측의 일단 주장이라고 믿고 싶어요, 지금까지. 자, 박 변호사님, 이 공장장이란 사람 뭐, 말은 했을 것 같아요. 난 뭐 이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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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일단 부인한 입장인데 돈 부분이 있고 또 성폭행 부분이 있는데 특히 돈 관련돼서는 몇 번 빌리긴 했지만 대출까지 시켜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한 상황이고요. 성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성 잠자리 같은 그 부분은 했다라고 합니다. 보편을 가서 했고 다만 강제성이 없다.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상대도 동의했다. 네, 동의해서 하니까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뭐 이런 부분은 지적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수사기관에서 아마 조사를 내리고 또 재판을 할 걸로 보입니다. 상대도 동의했다. 나 강제로 그런 거 아니다. 아니, 지금 우리, 어? 우리 가정 김지주님. 뻔한 대답. 이럴 때 나오는 뻔한 대답, 승현님. 아니, 제가 지금 방금 너무 화가 나가 이렇게 말을 못할 만큼 살짝 제가 떨었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폭행을 위계와 위력만 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업무상에 있는 강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어떤 자기 공장장이 자기의 생사 역탈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특정 장소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의 한 거가 불가능하고 저항이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합이다. 아유,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 천지분간 안 되는 소리는 것 같아요. 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검찰, 제발 이런 핑계 안 될 수 있도록 이 피의자 제대로 좀 수사를 해서 정말 죄값에 상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